이 슬로우 싱거 유 우리의 노릇 우리의 노릇 우리의 노릇 할 수 있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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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ш춘 내일이 차로 안고있어 이런저런 이야기는 있는 거 없던 맘이 녹아내네 Yeah 너무 다른 공간 속에 있던 우린다 지금 하나까지 알 수 있는 둘 반의 느낌 어떤 말로 구현할까 比如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팬사인회 팬사인회 시작해볼까요? 오늘 집 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가요?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사실 저는 이렇게 오픈돼서 팬사인 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내일 보다 다 같이 원하지 마세요 좋네요 근데 이런 편이거든요 근데 궁금한 것 같아요 이게 1위 이렇게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홍해하는 방에 있어요 동물전벗이 있고 안무 영상 찍는 건데 그래서 빠른 시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겼네요 잘생겼네요 진짜 잘생겼네요 네? 아 목이 잠겨있냐고요? 아니요 목이 안 잠겨있어요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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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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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네? 아 수면은 여러분들이 하셨죠? 제가 잘 할거에요 네? 네? 여러분들한테 드린 좋은 스페셜이든지 연계되고 많으니까 많이 좋아해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아직 감사드린다고 안했는데? 무서워요 일단 이쪽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린다고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린다고요 이제 감사드린다고 안했어요 여러분 인사드리면서 네 저 인사드리면 뭘 해야될까요? 해줘야 되겠네요 앞으로 나아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르텔리 좋아하시죠? 네 제가 진짜 부르텔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알겠지? 네 솔직히 솔직히 이제 치킨보다 부르텔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치킨은 이제 조금 갔어요 이제 네 김과자 드시고 그렇죠? 김과자 드시고 네 아무튼 이렇게 마주신 여러분들께 좀 감사드리고요 네 어 앞으로도 조금 없을 많이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시고 네 네 오늘 여러분 밖에 없다는 거 네 음 enforcers 해주는데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 이달이 그렇게 또 answering 못하셨어요 예 네 예 네 아 ainda 숨어 봤는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 아저씨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어떡해 어떡해 가기 싫어 끝까지 안녕 안녕